매운 거, 매운 거. 죽여버릴까? 일단 오늘 영상은 뱃꽃빌라 형님들 영상을 좀 참고를 했고요. 팬들이 다음번에 또 뵙게 되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. 뱃꽃빌 나는 잭띠리를 계약하게 키운 적이 없어. 나중에 하이라이트로 이걸로 사리검탕을 해주는 것 같다. 오늘 저희가 대리후보 해본 친구. 예전에 유튜브 보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. 신맛을 못 느끼게 하는 아이야, 매운 맛을 못 느끼게 해주는 아이야 이런 것들이 리뷰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 회사에서 이번에 매운맛을 증폭시켜주는 그런 알약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요마이 봉수를 해왔습니다. 근데 이게 뭐 조금의 매운맛이라도 있는 음식을 먹어야 이게 매워지고 어 매운 거를 더 맵게 만들어준다? 혀에 오는 통증들을 조금 더 증폭시켜준다. 야 그럼 일단 혀에 딱딱 맞게 할래요? 지금 한번 해봅시다. 네? 그래서 오늘 뭐 시원한 냉면 그런 거에다 다대기 살짝 풀어가지고 살짝 맵게 살짝 맵게 해서 그렇구나 해보고 커피 떫은 맛이랑 약간 사리곰탕 그 야 그럼 이거 먹고 우리 욕 배틀 해보자. 욕 배틀 왜 하는 거야? 욕이 맵잖아. 먹읍시다. 먹어도 되는 거예요? 뭔가 빨간 거 같아. 냄새가 나? 뭐야! 야야! 아씨! 약이 맵네! 약간 그런 게 있네. 벌써부터 약간 좀 매운 거 같지 않냐? 칼칼한데? 첫 느낌이었던데. 첫 느낌은 약간 그냥 약 자체가 맵거나 하진 않아? 오, 쏘리. 물에서 매운 맛나요? 오! 안 나와. 똑같아. 아 근데 진짜 뭔가 칼칼한 거 같기도 하고 근데 약간 그냥 필라테스 채울까? 그냥 생각하는 대로. 플라시볼! 플라시볼! 야! 저거 맥심 가져가. 매운맛 잡지를 보면 좀 더 맵겠고 저거는 뜨거운 거잖아, 뜨거운 거. 우리 매운맛 유튜버가 누구있죠? 일단은 대충 한 번 잘 섞어봅시다. 야 다대기 너무 많이 넣었는데? 아 진짜로? 아이씨. 일단 약간 조금 더 매워진한, 안 매워진한 살짝 생각을 해보자. 찹잎 들어갑니다. 좀만 먹어볼게요, 그냥. 나 그렇게 매운지 모르겠는데? 그래, 이게 효과 없다니까. 아니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, 그 시간이 다 안 됐을 수가 있어요. 야. 매운맛 자리 안 나는데? 매운맛이 안 난다고? 개매운데? 개맵다고? 내 것만 매운 거지? 아니야. 아니야, 내 것만 매운 거 같은데? 아 그런 짓 안 해요. 아 진짜 장난치는 아니라 진짜 매운데? 진작이 맵다고? 약간 느낌이 나니까 점점 매워지는 것 같긴 하다. 난 매우고 나는. 이게 매운 냉면이 아니잖아. 약간 신라면보다 더 매워 나는. 그래? 응. 왜? 아니 점점 매워지는 거야. 맵다니까. 국물 더 먹어봤어? 안 먹어봤는데. 아니 진짜 매워. 어! 야! 뜨거! 뜨거! 안 매운 내가 안 넣을 수 없지? 야 너. 먹어봐 이거 매운 거. 이 냉면이 원래 매운 냉면인 건지. 진짜 약 때문에 매운 건지. 난 진짜 매워 장난치는 얘기야. 별로 안 매운데? 응. 야 근데 제 약 때문에 맵나 봐. 야 근데 고기가 맛있네 이게. 고기도 매운 거 같아. 좀 팍팍 먹어봐요. 예? 살아름을 쫙 올려갖고. 이 정도로 먹어줘야 이게 약간 느낌이 나지? 아! 나도. 쫙 해갖고. 살아름을 딱 올려갖고. 왜왜왜왜왜왜왜. 너무 매워. 아 물 못했어요. 야 진짜 너무 매워. 자피가 음식을 뱉네. 야 진짜 매워. 진짜 매워? 야. 진짜. 불닭볶음면 보다 왜요. 진짜. 불닭볶음면 보다 왜요. 뻥은 치지 말아요. 진짜. 뻥이 아니라. 제가 이거 뻥을 왜 칩니까. 나 억울한 거. 나 억울한 게 내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고 있는 거야. 내 것도 형 거랑 맛이 달라. 내 게 덜 매워 지금. 너 것도 매워. 자 그리고 너가 나처럼 좀 더 심해지면 이 고기에서도 약간 그 고기의 그런 매운맛이 아니라 그 자극적인 맛 있잖아. 불에 구운 연탄 물 맛이 더 심하게 느껴져. 그래? 그럼 원래 이 집이 잘하는 거 아닐까? 아하. 아 근데 그렇다고 하긴 점점 매워진 거 같아. 그래. 처음에는 네 말대로 약간 매콤한데 맛있는 냉면이었는데 먹다 보니까 먹기 싫어지는 단계 왔어. 아 첫 개부터 너무 잘 먹었는데요? 커피 한잔 할까요? 썰고 같이 즐기는 사람 있지 않나요? 썰고 같이 즐기는 사람 있지 않나요? 가볼까요? 야 대박이야. 아메리카노가 매워. 이거 어디서 만들었어요? 주식사. 이거. 짜아. 아 무시 있고 해. 뭐라고? 먹어봐. 너. 너, 내가 봤으면 혓바다가 이렇게 고장났어. 얘네는 못 느끼지. 보통 커피잖아. 진짜 아메리카노인데? 진짜 신기하다. 약하게 먹었던 거야. 나는 구라치는 거 같던데? 내가 똑같이 매우면서 무게. 오버 во Obama 그러면 안돼요. 솔직한 리뷰를 해야되는데 그렇게 막 부딪히고 그런.. 와 근데 연기가 근데 너무한거 아니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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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기가 아닌걸 증명할 수 있는게 이 약을 먹으면 진짜 이렇게 느껴져요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어? 와.. 야 되게 중량나 신기하다 와.. 말이 안돼 이거 진짜 생각보다 매운맛나 아메리카노가 나쁘지 않다 미치지 않네 이거 야 이거 팔죠? 스파이시의 아메리카노 SM 이런거 그냥 밑집 이런거 먹으면 매운맛이 나요? 이거는 안 느껴질걸? 그래? 왜냐면 이건 달잖아 오.. 아잇 이따고? 오지마 이따고라친다 야 이거.. 야 이런거 보니까 이것도 매운맛 밑집도 괜찮은데? 아잇 너는 진짜 잘 타고 이게 매운맛은 그냥 끝장난거야 그걸 푸진내 그냥 진수 딱 마요네즈로 푸진내게 뭐 오징어 있어? 그럼 있음 좋겠는데 알겠는데 에이 진짜 맞춘다 진짜 꼬마의 끝판왕을 보여준다 야 어? 약 부작용이라는거 아 진짜로? 야 이거 우리 약 부작용 아니야? 이 새끼 위에 멀쩡해 아니 너 나만 약 줬지 나 먹었잖아 같이 먹었잖아 같이 먹었잖아 아까 약이 먹었다고 야 어딨어 내놔 빨리 먹어 너도 솔직히 말하면 단계가 있었거든 매운맛 그 단계가 형과 너무 단계는 전 1단계가 오 이거 신기하다 근데 그치 단계별로 맛이 느껴지냐 아니 근데 너무 호박싼다 설탕이 어떻게 맵냐 부작용이라는거 같아 어? 사이도 어떻게 해 아니야 진짜 왜 타고 나 진짜 왜워 너무 뻥이 심하다 그렇게 하면 욕먹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 욕먹어서 아니 이 새끼 1단계 먹었다고 하지 않았어? 나 5단계 먹었다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아주 운한게 먹고 지진아농같이 먹었어 와 나 진짜 그거 먹었나 진짜 죽겠다 최초삼아 진짜 기회 최초삼아 진짜 최초기 최초기 진짜 먹어도 돼요? 한번 드셔보세요 난 배워불러 한탕 없이 많이 매우면 진짜 쪘다 신라멜 버튼 먹어볼게요 또 왔어 아 진짜 오바를 몇 번을 싸는 거야 근데 맛있는데? 매우니까 맛있어 아 이 약의 순기능 네가 한강을 못 샀잖아 근데 맛있어 매우니까 맹맹한데 맛있어 매콤함 스프를 하나 더 까놓았다 여기다가 그래도 되겠다 무슨 사리국을 짱먹으면서 뜨거워? 응 어때요? 딱 좋아? 이제 세계 최초다 사리국탕 먹으면서 사리국탕 먹으면서 개봉하는 손 아 재밌다 이 약 진짜 재밌다 재밌다 야 재밌다 야 한번 끊었다 가지고 나 진짜 너무 매운데 지금 들어간 거 있잖아 배즙이야 이게? 응 배 가루 갭사이신인데 1. 일렬 글들 30초 나 물가줘 그런 약이 어딨어요 상팬님? 매운맛을 증폭시켜주는 맛이 어딨냐고요? 커피가 왜 매웠겠어요? 얼음이 매우니까 커피가... 야 이거, 저거 진짜 매워지는 양으로 한 번 끝내줘. 왜? 어? 왜왜? 아유, 정신가... 와, 나 진짜 믿었어. 나 진짜 약, 그런... 약, 약, 매우... 내가 왜 그랬냐, 약, 매운 약이 났어. 맛있어, 매운 향이 났어가지고. 그거 그냥 프로폴리스래요, 얘. 건강이 굉장히 좋은. 저거... 저거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